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이 현서님! 귀 빼주시고 자 오늘 저랑 현서님, 제이님 이렇게 하고 부산을 가보려고 해요 김기 마져라 뭐야 뭐야 뒷배로 금방 둘이 좀 힘들었는데 이번엔 셋이어서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야 콜통 3명이랑 같이 가니까 울퉁이라는 표현은 좀... 뭐라고 했어 재순? 꽉 차! 재순! 아 나 진짜 이제 힘들어질 수 있어 재순은 내가 그거 물어볼 거 있어 뭐요? 재순이 울 거 같지? 네 내가 울게 해줄까? 울고 갔지? 재순아 내가 울게 해줄게 재순이 울 거 같지? 재순아 누워주세요 추워 왜요? 오늘은 택시 택시 설레지 않아? 설레 빨리 닭상자 썩이 있는 거 어떻게 먹었는데? 니 좀 살까? 좋아요 그래 나 미듬 너무 적을 거 같지? 어? 어? 미듀 미듀 미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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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화이탈 포 미디움 짜리 하나 주세요 아싸 사봤다 어? 제 인생 첫 부산이에요 뭐가 예뻐요? 쌀국 패스예요? 밖의 풍경이 오늘 우리가 예약한 숙소 못 봤죠? 진짜 이쁘지? 제이브 왔어? 먼저 들어줄까? 진짜 이쁘지? 예쁘지? 바로 앞길에 아 예쁘다 여기 예쁘지? 오늘 세수 대신이 이쁘니 재순과 갖고 왔어 재순과 갖고 왔어 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딨어요? 같이 가는 데 같이 즐겨야지 그래 그렇게 맨날 하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앞으로 남은 30년 인생 30년 인생 30년 만족했어 얼마 안 돼? 저희 재순기면 좋겠다 왜요? 거기 세명 비키니 봐서 왜요? 제가 실물 영접이잖아 아까 내 비키니 사진 보고 스페이스바 눌렀잖아 팍대? 스페이스바로 누르는 거야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로 스페이스를 뭐 하이랄지? 케이블카 케이블카? 안 풀래 나도 괜찮아 맥주 먹고 싶다 그냥 숙소 갈래 맥주 먹을래요 어디 가세요? 네? 귀순 아아 아직 왜 이렇게 해 어디 가세요? 재승님 저기 혹시 어디 가세요? 무진스 하이포예요 이러면 해야 되잖아 어디 가세요? 부산 첫 택시 아 근데 부산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케이블카다 아 이쁘다 이쁘다 우와 이쁘데? 오 지금 빠진대시다는 아 껌쳐 확도 굴리기다 도망가세요 대박 나갔다간다 잠깐만 와 밑에 개무스러워 바람을 개울린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 너무텀다 이쁘죠? 근데 잘 탔다 재수 그쵸 아니야 말잖아요 와 재수 짱이야 창밖을 보며 생각이 잠긴 멤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맥주 먹고 싶다 그게 보이 선생님 무슨 생각 없어요? 추워 추워요? 추워 추워 겁나 아련해 나의 기억과 추워 이리로 가면 있는 건가? 여기요 여기 여기 이쪽이래 그럼 다녀오세요 안녕 안녕 네 정이 남지네 한국인이신가 보네 아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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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잘못했어 아니 그 양머리라 서울 사람 서울 사람 형 말할 전에 생각했나요? 뭐야 여기 말 콜리 그냥 가봅시다 헉 존나 예쁘다 뭐야? 지금이 밤이 다 이쁘네 우와 진짜 이쁘다 불이 딱 꺼지니까 우와 우와 옆에 뭐야 정말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다리다 소환빛이 어 다리다 소환빛이 어 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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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디든 이거야 어디 여수 밤바나 이 소명에 상대 내게 들려주고 파 저 말 걸어 뭐하는지 무슨 거 아니잖아 뭐야 괜찮아요? 은은강이죠? 어 뭐야 이 바다를 너한테 먹고 싶어 하하하하하 저기 뭐 찍으려고 카메라 동거에요? 이거 불멍 아 그렇게 찾을까? 이게 좋다 조개파티 왜 저래? 왜요? 조개파티라고 어떤? 조개파티 웃는 거 아니야? 웃는 거 아니야? 물 나온다 토마호크 같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조개가 익어서 물이 나온다고요 불에 달궈져서 달궈져서 물이 나온다고요 달궈져서요? 달궈져서 물이 나온다 그 물이 진짜 맛있는 거죠 여기다 진짜 미치겠네 나 진짜 안 좋아졌다고 생각했어 너무 걸어갔다 했어 재생님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조개가 무조건 먹고 싶네 무조건 무조건 진짜 조개 물을 여기다 넣어갖고 끓여서 먹는 거예요 나 근데 이거 더 넣으니까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 넣을까? 네 물이 더? 물이 더? 재생이 키워네 조개요? 먹기는 많이 먹었군 우리 하나 먹어 먹고 싶을 땐 꼭 먹었지 먹고 싶을 땐 꼭 먹었지 능력했네 조개가 왜 이렇게 커? 그 큰 조개들 원래 큰가? 난 진짜 이 대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웃는 거지? 아니 재희야 재희야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너무 아프더니 그러니까 집에서 야정 한 번도 아니에요 재희가 있어 재희가 있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재생 기다려 아 그게 아니라 얘 빨리 떼주게 왜? 빨리 먹고 싶어 아니 뭘 떼줘 얘도 시간 필요해 시간을 줄라고 왜 아 좀 기다려 너무 급하다 아니 근데 우리 방향이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그럼 조개긴 금해도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재생이 닫고 해 너무 심해 뭔 새끼야 난 그냥 마피아가 한 겁니다 이러고 우리 비키니 거기 혼자 타서 아 그거 못 봤지 조개탕이 나 진짜 억울해 미치겠네 아니 진짜로 아니 나 지금 부풀어서 못 뺐을 거 같아 희영은 지금 그냥 억울 거 같긴 한데 재생이 취향은 좀 먼 거 같기도 여기 여기인 거 같은데?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 엄청 예쁘네 우와 들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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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개 미쳤다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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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뜨거워요 물이 뜨거워요 너도가 찾았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다닷가음 설재가 다닷가음 설재가 25도로 해도 되겠어요 다닷가음 아 그래서 옆에 수도꼭지가 여보세요 추워요 왜요? 추워요? 하이프이요 먹읍시다 아 추워 추워 습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븐 오븐 들어가 있어 나 좀 팔려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쩔팔려 가슴 존나 크잖아 무슨 소리가 갑자기 아니 아까 봤어 가슴 너무 아파 아니 가슴 크는데 뭐가 쩔팔리다는 거야 나 좀 팔리잖아요 아 근데 진짜 좀 팔리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전까지 카메라 찍지 말아줘 왜요? 그 여자의 마음이 있어 부끄러워 아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야 그거 배우도 아니고 있어 저 안 보고 있을게요 이쪽에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보고 있을게 추워 아니 근데 진짜 와 이게 왔나 싶어 아니 저세 아니 아 모르겠다 뒤돌아가세요 찐빵 같아 너무 예쁜데 희연? 네? 어?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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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추워 재밌어서 아 이게 너무 뜨거워 사는 찐빵 같아 그 코스토리 바는 어 예쁘네 그대는 나 들어가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제이지 그게 웃으러 왔어 하하하하하하 아 둘이 돼 하하하. 아 진짜 추워 진짜ental 와 예 Anti 나 찍지말아줘 네 들어와 줘 toilets 네 하하하하 아 안 찍고 있어요 at 이렇게 옴티를 드리고 옴티를 부러워 자 다 곱키를 걸으러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됐어요? 아 아 자 아 아! 아! 좁, 좁지 못해!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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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오면 돼 들어가야 돼 들어오면 돼 들어오게? 아 너무 아프다 아니 아니야 앉아 봐 앉으면 돼 어우 좁지 못해 들어오게? 헉! 뜨거죠? 완전 좋죠? 뜨거죠? 아 좋다 응? 아 왜? 아 왜? 엉덩이 찔러 왔어 아 깜짝 놀랐어 별로 엉덩이를 문질문질? 엉덩이를? 방금 찔러왔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해볼까? 뭐야 깜짝이야 키우는 가운데 아니 장난이야 장난 뭐였지? 진짜 너무 덥다 걸터 앉아 여기 왜요? 그러면 찬바람 맞춰 찬바람이 부러우면 아니 얼마나 보고싶은데 어디까지 봐야되는데 소세지 개잘 먹는다 좀 추우면 이렇게 살짝 이만 있다가 그럼 괜찮아 근데 혜연이가 가슴이 진짜 이쁘다 진짜 진짜 각자 한 잔 반 정도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가방 먹는다 어 재생 눈빛 외로웠다 나 송송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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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너무 싫어 나 한 번 만져볼래 오 오 왜 이렇구나 아 잠깐만 나 말고 얘를 먼저 하자 나는 똑같은 당근마켓인줄 끌올려요 하하하 일단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 쳐줄게요 그 수건 바닥에 수건이 바닥에 수건이 김치냉장고 어쩌서 피우기 아 나 진짜 이제 힘들어졌어 제대로 내가 물어볼 거 있어 재생이 울 거 같지? 네 울 거 같지? 아 나 아 좋아 계속 시던데서 재생아 내가 울게 해줄게 재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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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이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 아빠 일어나서 정의해야죠 재희 일어났어? 아빠 시끄러워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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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응 하나 둘 셋 어?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널 먹으라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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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맛있겠다! 괜찮아! 재수! 맛있다! 재수! 그래?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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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때요? 엄청 찌네! 부산 안녕! 해주세요! 부산 안녕! 컷! 자! 헛구! 진짜로! 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